여러분 희생은 정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헌신을 할 때에 잘못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매길 수가 있습니다.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정말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가볼 수 있어?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이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진짜 헌신은 내가 그 희생을 하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변하는 것입니다. 나의 삶법을 따지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숨겨진 삶입니다.